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시즌 그리팅 촬영을 바라봤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제가 좋아하는 여행이 테마가 돼서 어디 여행 가고 싶은지 가서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상황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많죠. 진짜 1년에 한 번씩은 꼭 여행을 가고 싶다는 그리고 가보자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살고 있는데 작년에는 아이슬란드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행 다녀온 거에 힘 받아서 또 1년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스위스에 가보고 싶어서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좀 여유가 생기면 가볼까 하고 계획을 세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 계획적인 편이고 평소에 이제 서울에 있으면 자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낮잠도 자고 하는데 여행 가서는 엄청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럼 우리 puppies 다섯 번씩 자 Shh 아이콘 사 normalmente 안 돼서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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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콘 아이콘 제이어스 제이어스 예쁘다. 여기는 인테리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서재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짐은 아니지만 제가 공부도 하고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행에 대한 서적도 보고 그리고 또 여행을 가서 듣고 싶은 노래들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하고 그런 상황을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장르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저는 소설책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약간 조금은 단편 글이나 에세이 같은 글이 많지 않은 책들을 좋아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 소설을 보면서 상상하는 것들도 좋아하고 연기를 시작하고부터는 좀 그렇게 스토리가 짜임새 있게 잘 갖춰져 있는 책들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스윙이씨 일일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날 잡아서 이불 빨래도 하고 배 청소도 한 번 하고 그러면 좀 리프레시 되는 마음에 저녁때는 친한 친구들 만나서 밥도 마시는 것도 먹고 곧 먹고 들어와서는 밀렸던 드라마 보고 굉장히 평범하게 퓨이를 보내는 편입니다 정말 계절의 분위기랑 온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고요 추위를 많이 타지만 그래도 겨울에 깨끗한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을 좋아하고 그리고 여름도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우리 형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바람이 겨울을 조금씩 다음 주에 총 2회의 일단 2023년 정말 그 어떤 해보다 알차게 보낸 것 같고 그리고 올해는 좀 더 특별하게 황도들과 만나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해였던 것 같아서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된 것 같고 즐거웠던 기억만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하기?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목표입니다. 소소하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하기!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목표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목표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목표입니다. 건강하게 지내는 게 목표입니다. 건강하게 지내는 게 목표입니다. 네, 2024년 시즌 그리팅 촬영을 잘 끝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테마로 찍어서 촬영하면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우리 팬분들이 제가 여행 좋아하는 건 알기 때문에 시즌 그리팅 보면서 민현이가 여행 생각하면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그리팅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